4. 포드 머스탱 아메리칸 머스탈카의 상징 포드 머스탱이 7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옵니다 지난달 16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올 뉴 포드 머스탱은 2015년 6세대 머스탱 국내 출시 이후 약 9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일반 쿠페 모델과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모델로 출시됩니다 신형 머스탱의 외관 디자인은 1세대 모델과 기존 6세대 모델의 특징들을 계승하고 더욱 현대적인 분위기로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키웠으며 헤드램프를 슬림한 디자인으로 완성해 공격적인 인상을 연출했습니다 또 세줄 주간주행등 및 테일램프를 통해 아이코닉 디자인을 계승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울러 머스탈카 특유의 개성이 돋보이는 바디쉐입과 팬더라인 등을 통해 한눈에 보기에도 머스탱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실내 역시 선대 머스탱의 헤리티지를 계승해 현대적인 분위기로 재해석했습니다 12.4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3.2인치 센터 모니터가 사용됐는데 통상적인 자동차들의 슬림한 화면과 달리 위아래가 높아 화면의 볼륨감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또 전투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은 운전석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사용 편의성이 높아 운전자 친화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싱크4가 사용됩니다 파워트레인은 2.3L 에코부스트 가솔린 터보 엔진과 5.0L V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마련됐습니다 2.3 에코부스트 엔진은 최고 출력 319마력 최대 토크 48.0kgm를 발휘하며 5.0 V8 엔진은 최고 출력 493마력 최대 토크 58.0kgm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두 모델 모두 자동 10단이 마련됐으며 2.3 모델의 경우 뒷바퀴를 굴리고 5.0 모델은 4륜구동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안전 편의 사양으로는 일렬 전동 조절 및 열선 통풍 시트가 마련됐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비롯해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벵앤올루픈 사운드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또 포드 코파일러 360 어시스트 플러스를 통해 차선 유지 보조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세대 올 뉴 포드 머스탱의 판매 가격은 2.3 에코부스트 쿠페 모델이 5,990만원 컨버터블 모델이 6,700만원이며 5.0 GT 쿠페 모델이 7,990만원 컨버터블 모델이 8,600만원입니다 5.5% 5.5% 5.5% 6.5% 7.5% 8.5%